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지 두고봐 결과는 뻔해 화약을 치고 불로 뛰어드는 꼴이야 여보 차라리 폭발이라도 해버리고 싶다 그게 요즘 내 심정이야 백선 씨 어 유감독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통화는 날 밝을 때 아시죠 뭐야 처음부터 되고 있었던거야? 왜 말 안해? 왜 화 안 내? 무시하는거야? 그만한 가치도 없다는거야? 강지민! 그래! 차라리 욕하고 때려 말 안하는게 더 고문이야 너한테 화내기 싫어 왜? 나한테 그만한 관심도 없다는거야? 나도 너 사랑해 그 자식보다 더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이유야 그ank도 많은 가사 너가 나 사랑해 너가 왜 너 사랑해 나 사랑해 너, 나 사랑해 나 사랑해